이번 문제는 포물선의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포물선 y 제곱은 px 위에 점 4p, 2p에서의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단 1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2점 마이너스 0, 2와 포물선 y 제곱은 px 위에 2미의 점 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넓이에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네요. 됐죠?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저 y 제곱은 뭐예요? px에 나와있는 저 p 값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한 상태에서 우리는 두 점과 포물선 위에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넓이의 최소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p를 먼저 구합시다.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따라서 지금 y 제곱은 뭐가 있다? 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y 제곱은 px. 됐죠? 그러면 우리 이거 초점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면 여기에 좀 문자가 일부러 p로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우리가 y 제곱은 4px에서 4p가 지금 p니까 얘가 4분의 p가 얘가 지금 포물선의 초점이 되는 거고요. 해당하는 준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4분의 p가 되겠고요. 자, 우리 위의 점이 나와있어요. 위의 점. 우리가 위의 점에서 p가 4p, 2p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준선까지의 거리. 즉, 여기에 준선까지의 거리죠. 얘가 얼마래요? 17일 때. 이렇게 문제를 풀래요. 됐죠? 일단은 p는 뭐예요? 그렇죠. 초점, 요전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니까 4p에서 마이너스 4p를 뺀. 맞죠? 지금 4p 더하기죠. 4p 더하기 4분의 p가 얼마를 만족하네? 17일 만족하네? 일단은 p부터 구하고 시작해야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4를 곱하면 16p 더하기 p는 17 곱하기 4가 되겠고요. 얘가 17p. 얘가 17 곱하기 4가 되니까 그렇죠. p는 얼마다? 4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지금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뭐다? 4x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시 완벽하게 써서요. 이런 것도 다시 표시해봅시다. 그럼 얘가 y제곱은 지금 4x가 되겠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되겠고요. 지금 해당하는 준선도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두 점을 좀 찍고요. 마이너스 1,0과 여기겠네요. 다. 그리고 0,1 여기겠죠. b가 조금 더 올라갈까요? 여기 b가 0,2가 있겠네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0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 두 점을 지나고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이 삼각형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고정점의 나머지 움직이는 동점에 대하여 삼각형 넓이의 최소를 어떻게 구하겠냐라고 했을 때는 얘의 두 고정점을 뭘로 잡아라? 밑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밑변으로 잡는다라는 것은 삼각형의 높이가 최소면 되겠죠. 삼각형의 높이는 언제 최소가 돼요? 그렇죠. 얘랑 뭐가 같은 데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까지의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의 제소값이 될 거니까 우리는 얘랑 기울기가 같은 그러한 점 혹은 그러한 접선만 찾으면 우린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얘에 당하는 높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얘랑 평행한 접선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기울기를 할 때 접선의 공식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얼마다?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얘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접선만 좀 구해주면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 2인 접선. 따라서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돼요. 따라서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여기서 p는 1이 되겠죠. 1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평행한 접선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높이를 찾아야겠죠. 높이는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선생님이 지금 뭘 구했어요? 이 접선을 구한 거니까 얘랑 얘랑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렇죠. 얘랑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결국에는 이 높이랑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맞죠? 이게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위에 점, 말코마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다시 가서 자, 선생님 거리를 d라고 할 거고요. 우리는 이 접선과 a점, 마이너스, 0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그럼 얘를 좀 이쁘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게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분의 1인 0이고요. 해당한 높이 h라 쓸까요?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루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수 있죠. 얘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0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절대값의 2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2루트 5분의 3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뭐해? a, b 사이의 거리 얼마? 루트 5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1에 루트 5 곱하기 얼마? 2루트 5분의 3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지워서 그렇죠, 얼마다? 4분의 3이구나.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넓이의 최소는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